호반건설이 사모펀드 운용사 KCGI가 보유한 한진칼 지분을 전량 인수하면서 한진칼의 2대 주주로 올라섭니다. 호반건설은 지난 28일 한진칼 지분 17.43%에 해당하는 1,186만 6,917주를 인수했다고 공시했습니다. 호반건설 측은 오랜 기간 항공업에 관심을 두고 지켜보다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기업 결합을 앞둔 시점에서 투자를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호반건설은 지난 2015년 아시아나항공 모회사인 금호산업인수전에 단독 응찰했지만 채권단 거부로 인수 시도가 무산된 바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호반건설의 지분 인수가 한진칼의 2차 경영권 분쟁으로 이어질지 주목하고 있습니다.